영화계 대표 배우 변희봉이 세상을 떠났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과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최장암이 재발에 투병하던 끝에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으며 감독 봉준호, 배우 송강호 등이 빈소를 찾아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변희봉은 드라마, 영화 등 수많은 명작에 출연했던 명래우였다. 고인은 1966년 mbc 2기 공채성우로 데뷔했다. 이후 연기자가 돼 50여 년 동안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약을 했다. 변희봉의 대표작은 전원일기, 선생 김봉도, 이장과 군수, 옥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화 괴물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할아버지 희복력을 맡아 많은 사람에게 각인됐다. 변희봉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출연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고 최장암 진단을 받았던 바 있다. 고인은 대중문화 각계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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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